TV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소녀의 세계에서 수연 역할을 맡은 조수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소녀의 세계에서 이아남 역할을 맡은 헬로드마스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소녀의 세계에서 봉선화 역을 맡은 노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우리 소녀들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네 일단 누구나 굉장히 설레는 첫사랑의 이야기고 또 사춘기 소녀들의 성장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고생이라면 한 번쯤은 공감하실만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추억거리들이 쑥쑥 들어가 있죠? 맞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홈 너무 좋다 괜찮죠? 홈피처 진짜 저 먼저 할까요? 저는 되게 천방지축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활발하고 그때 추억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좀 많이 담고 있는 활발한 봉선화 역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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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저죠? 네 저는 소녀의 세계에서 전교생의 자꾸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키 막아줄까요? 저는 왜 항상 이런 타이틀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전교생의 우상이자 시크하고 또 감정 표현에 솔직한 조금은 비밀스럽기도 한 선배 이아남 역할을 맡은 나라입니다 네 이아남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저도 엄친딸의 그런 그런 사람이 그런 소녀인데요 연극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출을 하고 이들을 리드해서 좀 끌고 가는 약간 이 둘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좀 긴장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좋아요 나라 언니들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배우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아아 하창 시절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사실 정이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 그래요? 그쵸? 많잖아요 난 몰랐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정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정이 씨? 열 여덟 살이요 고2 때 네 고2 때 저희는 고2때를 생각해야 되는거죠 100만 년 전인거같이 하나 둘 셋 벨레? 오 나라 다시 뜨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근데 오히려 하남이랑 비슷했던건 여자친구들이 많았던거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아본적이 있어요 이게 고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고3때였던거 같아요 언니 멋있어요 라고 하면서 번호를 준적이 있어요 진짜 하남이 같았구나 처음 경험을 본거여서 너무 고맙잖아요 벤치에 제가 앉았는데 벤치에 쪽지를 툭툭 가더라구요 누군지도 못봐가지고 고맙다라는 말도 못한채로 번호만 준체로 근데 이제 연락은 못했죠 왜 안했어요? 멋진 선배로 남고싶었어요 아 있었어요? 두 분? 두 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친구한테 고백 같은거 받은적이 있었어요 친구? 네 근데 좀 애매하게 묘한? 미묘한? 우스갯소리처럼 우스갯소리처럼 응금슬쩍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근데 나라처럼 선배님 이런건 아니었고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 나도 너 좋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좋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약간 나라랑 비슷하게 엄청 화려하고 키 크고 마르고 그거도 키 커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친구한테 제가 인기 많은가 봐요 수연이네요 수연인가봐 정확하게 수연이네요 네 첫인상이랑 가장 달랐던 배우는 어떤 분인가요? 첫인상과 달랐던 배우? 바로 할 수 있어요 저 들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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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저는 되게 제가 항상 연습실에 가거나 처음으로 뵙고 현장에서나 계속 그랬을 때 그냥 진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서운 그냥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친해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가지도 못했었는데 이제 촬영장 외에서는 진짜 너무 친언니같이 진짜 착하게 대해주시고 너무 짱이에요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 짱이에요 오히려 다가가기 힘들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다가와주니까 더 감동인 거 있잖아요 맞아요 첫인상은 되게 많이 도도해 보이고 범접하기 힘든 느낌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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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요 언니는요? 저는 저는 나라 나라를 들었는데 나라를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나라를 약간 차도녀 느낌으로 나라를 저는 오히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 정반대의 이미지 성격이어서 되게 얘기를 하면서 놀라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아 얘가 이 얼굴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길 가면서 이렇게 웃으려고 많이 저도 저도 사주 보러 갔을 때 이걸 많이 올리라고 했어요 아 많이 올리라고? 이걸 많이 올리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광대를 많이 올리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옷상 만들기 네 힘들어요 수녀의 세계를 보면 진짜 나는 청춘 때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정말 이제 겨울인데 따끈따끈한 여름에 찍은 영화여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가슴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녀의 세계 화이팅 안녕